1. 우리는 하나 정인. 오프닝 열었다. 오르마 길렴창. 지난 3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우리는 하나가 25일 방송됐다. 우리는 하나는 지난 5일 방송된 1차 공연 붐이 온다에 이연 두 번째 방송으로 남측 단독 공연이었던 붐이 온다와는 달리 남북합동공연이다. 이날 정인이 김광민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라는 연주곡으로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실향민 이세인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연주곡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휘향과 만남의 설렘과 감동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어 정인은 자신의 노래인 오르막길을 불렀다. 오르막길은 2012년 발표된 윤종신이 곡으로 삶의 고단함에 대한 위로와 응원을 정인만의 허스키하고 호스력 짙은 음색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어 정인은 자신의 노래인 오르막길을 불렀다.